안녕하세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혁신적인 노트 방식인 슬리드를 교육하고 있는 슬리드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원 박사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즉 MZ 세대들의 세대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 세대의 학습 도구인 슬리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즉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식을 보는 단계 그리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 즉 느끼는 단계 그 지식과 지혜를 활용을 해서 즉 내가 성장해서 변화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보고 느끼고 변화하라 즉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 그리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그 적용을 통해서 나의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 즉 MZ 세대들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금 시대의 최적의 학습 도구인 슬리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여러분 혹시 꼰대나 라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꼰대와 라떼는 옛날 사람들의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지금처럼 급변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대전환이라고까지 하는 이 시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지금 시대에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업무나 학습 방식의 라떼 시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노트에 메모를 하시거나 또는 전자기기에 펜이나 써서 기록을 하시는 좀 옛날 방식을 사용하진 않으시나요? 저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학습 도구 이 혁신적인 학습 도구인 슬리드를 배우고 업무와 학습의 고수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은 능력 있는 멋진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께는 성적의 향상 및 취업 성공의 하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및 또 실무자분들에게는 능력 있는 인재로서 인재로 거듭나는 그런 훌륭한 도구, 좀 멋진 하지만 굉장히 쉽고 심플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참 빠른 퇴근은 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어렵게 설명드리기보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글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올라오게 되고 실제로 원클릭으로 통역, 번역까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강원도 산골, 독도나 마라도에 있는 교육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 가서든 온라인 라이브 또는 유튜브로 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습 및 업무의 고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그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고수라서 도구를 탓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의미를 이미 고수들은 자기의, 즉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고수들의, 즉 학습 그리고 업무 고수들의 도구인 슬리드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슬리드 하세요.